이 시대의 프라더 귀가 얇아 슬픈 이 시대의 프라더 팔랑귀 여보세요 이력서 넣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저희 회사 합격하셨어요 월급통장용 계좌번호 월급통장용 월급통장용 서민은행 376의 빌번호는 1713이요 네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월급 들어온거야? 나라리 이리 팔랑 저리 팔랑 팔랑 되는 프라더요 덮어놓고 듣다보면 한순간에 개털된다 잘 들어보세 바보 되는거 한순간 잘 터치하세요 개털되는거 한순간 다시 또 한번 잘 클릭하세요 보이스피싱 잘 들어보세 스미시잉 잘 터치하세요 한 번 더 파밍 잘 클릭하세요 굿바이 보이스피싱 헬로우 세그뮤 그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